중대 먹갈치 갖고 왔습니다. 보시면 중대 먹갈치고요.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나가고요. 저번 달에 비해서 사이즈가 더 커졌습니다. 4분의 1 이상도 10마리 전후로 들어가고 있는 중대 먹갈치입니다. 안강망 배에서 조업한 모포 먹갈치가 정말 맛있는 중대 먹갈치입니다. 그 다음에 중대 먹갈치가 부담시던 분들은 한띠 먹갈치 갖고 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갖고 온 한띠 먹갈치고요. 4분의 1 이상자는 한 14마리 전후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 띠 먹갈치도 저번 달에 비해서 좀 더 커졌고요. 14마리에서 15마리 전후로 들어가는 한 띠 먹갈치입니다. 그 다음에 바라조기입니다. 가장 맛있는 참조기 중에 하나인 바라조기는요. 배에서 막 담은 걸 바라조기라 하는데요. 손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손도 좋은 걸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손으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젓갈용 조기도 갖고 왔습니다. 젓갈용 조기 정말 손도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샛노라죠. 젓갈용 조기는 반상자 4만원, 한상자 7만원씩 판매하고 있는 젓갈용 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시미 병어도 갖고 왔습니다. 병어 가격이 굉장히 지금 좋은 편에 속하고요. 5발이 10발이 20발이 40발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핵감 가능하고요. 정말 사시미 병어 좋아하신 분들은 지금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하이콥게는 지금 목포 수협 하라판장에서 지금 경매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무한뻘락지가 지금도 굉장히 가격이 좋습니다. 지금 가장 가격이 저렴할 때고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싱싱하고 좋습니다. 지금 전어도 경매 중에 있고요. 정말 맛있는 전어고요. 그 다음에 완도 전복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전복집이다 보니까 전복을 사이즈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완도 전복이고요. 그 다음에 완도 돌무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2키로에 5마리, 4마리, 6마리 전후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 할새우 판매합니다. 2키로에 5만 5천원이고요. 날씨가 추워지면 할새우도 이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가는 강고등어고요. 국내산 강고등어 대사이즈 판매하고 있습니다. 간이 딱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장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육전 소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크고 좋고요. 그 다음에 추젓하고 북새우젓 똑같은 금액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북새우젓 같은 경우는 갈아서 넣으면 굉장히 싱싱하고 좋은 북새우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징어 젓가락하고요. 갈치 속젓도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갈치 속젓 같은 경우도 500g도 판매하고 있고 4키로부터는 통년이 업물봉지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싱싱하고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업물 표기표입니다. 그 다음에 멸치액저, 까나리액저도 같이 판매하고 있고 5키로, 10키로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새보리굴비, 언산지는 족산, 가공은 영광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겨울철이다 보니까 코다리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아가미가 제거됐고요. 정말 반고조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워드입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싱싱한 중대먹갈치 갖고 왔습니다. 중대먹갈치는 이제 점점 더 가격이 더 오를 걸로 예상이 되고요. 갈치가 이제 점점 더 물량이 줄어들면은 이 가격에서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왜냐면 갈치가 엄청 많이 나는데 가격이 이 정도면은 점점 더 가격이 더 오를 걸로 예상되고요. 오늘도 물 좋은 중대먹갈치 갖고 왔습니다. 저번 달에 비해서 사이즈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오랜만에 구매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저희 중대먹갈치 사이즈 작은 것이 아니라 사이즈 큰 걸로 갖고 오는 상태입니다. 4분의 예상자는 10마리 전으로 들어가고요. 큰 거는 9마리까지도 들어갈 곳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중대먹갈치, 그 다음 바라조기, 젓갈조기, 사십이 병어 갖고 왔고요. 오랜만에 한대먹갈치도 갖고 온 상태입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